생방송 뮤직뱅! 이번 대기실은요 2015년에 문을 당차게 두드린 분들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NCR입니다 반갑습니다 둘 셋! 안녕하세요 늘 푸른 소망음입니다 네 먼저 2015년의 활약이 더욱 기대되는 분이죠 NCR씨 제목부터 기대감이 폭발하는 신곡 커밍순으로 돌아오셨는데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제목이 커밍순인 만큼 더 예뻐진 모습을 기대하라는 당첨포부를 담은 발랄한 곡입니다 특히 이번 신곡에서는 중독성 강한 비장의 포인트 안무도 준비했다고 들었는데 한 번 보여줄 수 있나요? 네 펭귄춤이라는 춤인데 그럼 제가 노래와 함께 살짝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베이비 유 우유 우유 우우 아마 정신 못 차릴거야 거울이랑 정말 잘 어울리는 안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늘 대개실에는 2015년에 더욱 기대가 많이 되는 신인 걸그룹이 있죠 맞습니다 한 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그 이름 소나무 뜻이 뭔가요? 네 저희 소나무는 늘 푸르고 바른 메시지를 담은 음악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앞으로 많이 지켜봐주세요 와우 네 신인의 패기가 느껴집니다 그럼 소나무의 무대도 보고 가야겠죠? 조금만 보여주세요 이야 오늘 뮤직뱅크 진짜 2015년 출발부터 참 분위기 좋은데요? 네 잠시 후 강렬한 첫인상 소나무의 데뷔 무대와 독보적인 깜찍함을 보여줄 NCI 컴백 무대도 이어지니까요 조금만 기가현